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독도의 회원님들을 가장 사랑하는 독도의 회원님들을 가장 뵙고 싶은 회장 배비가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지금 휴게소에 신당 왔어요. 박수 세번 시작! 짱짱짱! 신당 푼. 진짜 휴게소도 아니시고, 오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오는데, 우리 회장님이 제가 너무 많이 오셔서 딱 몰랐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랑 짓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한테 힘을 주시더라구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다. 멋진 말 아까 우리 사무웅장님께서 제가 이번 달에 돈을 다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많이 벌었어요. 진짜 장마철에 때로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천을 이렇게 건너와야 되면 낮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정말 출렁거리는 거기를 경찰이 앞에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주 보내달라고 저 가야 된다고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인도를 내서 건너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구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통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여기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응 이리와! 보인다! 이리와! 무대로 올라와요 무대로 무대로 만세! 만세! 독도 만세! 박경공 만세! 응 감사합니다 만세! 이리와! 보인장도 오세요 자, 택배! 이 쪽으로 오세요 이 쪽으로 오세요 이 쪽으로 오세요 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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